월요일의 잠금해제 시작합니다. 월요일마다 이분과 함께 종목들 열어보고 있죠.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단 양지수는 조금 밀리면서 계속해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1% 넘는 하락세를 양시장에서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맵 먼저 살펴보고 오시죠. 반도체 종목들 오늘 이스페타시스를 중심으로 해서 낙폭이 상당히 거셉니다. 이스페타시스 어느덧 21% 넘는 급락세 시연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2에서 3%대 낙폭 그리고 있습니다. 소부장단에서는 낙폭이 당연히 더 크게 나오고 있죠. HPSB부터 한미반도체까지 3에서 6%대 낙폭 동반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2차전제 종목들 전반적으로 출발 분위기는 좋았는데 LG에너지솔루션도 초반보다는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하고 있는 모습. LNF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LNF만 빨간불 켜고 있는 2차전제 섹터 내의 모습이고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금요일 신고가 랠리를 펼쳤던 알테오젠. 추가적으로 1%대 상승 흐름 쌓아가는 가운데 한미약품이 3%대 리가켄바이오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섹터가 움직임을 보인다기보다는 종목장세가 전개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니맵 살펴보고 왔는데요. 이사님 오늘 머니맵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이스페타시스가 아닐까 싶어요. 참 못된 공시를 내놨다, 못된 유증을 했다 이런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그게 전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30%가 넘는 그것도 공모방식의 증자였기 때문에 주가에는 당연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스페타시스, 엔비디아의 전체적인 흐름과 더불어서 굉장히 잘 나가던 기업인데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런 공시들이 꼭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주가가 좀 말은 비쌀 때 최대한 돈을 좀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그 다음에 JOI 시너지는 과연 의미있게 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시장의 우려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서 두 종목 모두 공이 빠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본시장이 좀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글쎄요, 돈이 필요하면 당연히 증자도 하는 것이고 다 하는 그런 자본 유치 방식이겠지만 좀 더 클린한 형태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개인주주들에게 피해를 많이 끼치는 방식으로 꼭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30% 이상의 유상증자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주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이러면 좋은 오팡도 결국은 주가가 이렇게 크게 부러지면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공모 방식이라는 점에서 물량이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좀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JO 역시도 좀 투자 의견을 낮추는 게 옳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네, 뭐 JO도 지금 어차피 유상증자를 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이스페타시스가 끼어드는 거고 그 이상의 자금이 이제 투여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시설 투자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받아들이는 시장의 입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JO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CNT로 아주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지금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시적 충격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네, 이스페타시스 주가가 오늘 20%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올 한 해 유독 좀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시들이 이 시장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코멘트를 주셨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오늘 좀 시선을 돌려서 어떤 종목들 보면 좋을지 잠금해제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오인솔루션인데요. 더 빠질 곳이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죠. 자, 주가 우하향 이제 좀 오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차트의 흐름이에요. 오인솔루션의 우하향 곡선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과거 고점이 7만 원대가 넘었는데 지금 만 원대까지 빠진 것이니까 주가의 하락은 정말로 굉장히 오랜 기간 이어졌다고 봐야 되는데요. 자, 핵심 포인트는 아마도 이런 쪽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7월부터 우리나라 통신장비는 전반적으로 무너지는 양상 코스닥도 무너지지만 코스닥보다 통신장비가 더 무너지는 양상이었어요.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글로벌 기업인 노키아와 에릭슨은 7월부터 정확하게 상향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글로벌 시장의 통신장비 시장은 뭔가 좋아진 부분이 있을까. 약간의 개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잠시 이따 말씀드릴 미국 시장의 기대감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에릭슨과 노키아는 굉장한 구조조정과 비용 통제를 통해서 실적을 좀 개선시킨 부분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통신 3사가 캐펙스를 멈추면서 좀처럼 실적이 국내에서 나지 않는 상황이고요. 해외 쪽에서도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적은 지속적으로 안 좋아졌고 주가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매출 성장이 아니라 매출은 오히려 감소하면서 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구조적 악영향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지난 7월부터 뭔가 반전이 나타났다라면 이러한 반전 신호를 국내 기업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좀 정말 반전이 필요한 수준에 다다른 국내 통신장비 종목들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 지금 광통신 쪽은 어떤가 좀 궁금한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광통신 산업입니다. 네. 국내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미 어느 정도 차이는 상황이고 일본도 그렇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주변 지역에서는 별로 그렇게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어요. 그런데 준비된 글에서 보시는 것처럼 핵심은 유럽의 주요 지역과 미국 같은 쪽은 여전히 비중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뭐 이탈리아 같은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국은 사람 안 사는 지역도 많고 여러 군데 빈 곳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촘촘하게 채워야 될 가능성은 없지만 이제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고 전체적인 인터넷의 속도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에서 모바일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됐는데 유선 쪽은 여전히 느리거나 안 터지거나 이런 지역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받는 부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보조해 주거나 처리해야 될 밑단의 인터넷 속도가 따라오지 않으면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실제로 AT&T나 버라이진이나 T모바일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광통신 투자, FTH 투자를 일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이 솔루션이라든지 대한광통신이라든지 이렇게 과거에 레코드가 있었던 기업들은 혹시라도 매출이 조금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눈에 띄는 수주 소식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에릭슨과 노키아가 반등을 시작했고 그게 이제 미국 시장을 바라본 것인지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한데 미국 시장도 어쨌든 지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중요하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 건설과 더불어서 메이크 아메리카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넓게 보면 트럼프 정책에도 하나 포함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광통신 보급률이 이렇게까지 좀 떨어지는 줄은 몰랐네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주 공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우리 통신 장비주들도 따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반등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가. 지금 반등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 또는 포기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밸류에이션 점검 한번 해주시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니까 아마 유지보수 정도 외에는 큰 모멘텀이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쪽에서도 매출이 없고 국내에서도 좋지 않은 상황. 그래서 주가는 바닥에 바닥을 기는 그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는 빨라야 2025년 혹은 2026년 정도의 주파수 경매가 한 번 더 있고요. 미국은 내년에 주파수 경매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 때문에 일정 부분 투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미국 쪽의 모멘텀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현재 0.9배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은 조금 과도하게 싸진 게 아닌가. 그러면 지금 당장 주가가 올라갈 일은 별로 없다고 보여지지만 내년 정도의 이런 가능성과 쭉 소식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최근에 거래 증가는 조금 의미 있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노케아나 이런 선도 종목군들의 PBR이 한 1.2배 정도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면 향후 업황이 개선됐을 때는 좀 더 전체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거로 봐서 현재 0.9배, 8배 정도로 내려와 있는 PBR이 1.2배, 1.3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다면 저는 목표가는 아주 짧게는 한 14,000원 정도를 잡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국내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FTTH뿐만 아니라 서버넷 통신 시장까지 이런 광 모듈이 확대되는 모습으로 간다면 더 밸류에이션을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추가적인 뉴스를 좀 더 기다려보자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OE 솔루션, 최근에 거래가 좀 의미 있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미국 시장의 광통신이 결국 메이크 아메리카의 한 방향으로 본다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목표가 14,000원을 제시하고 이 종목은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적어도 관심 종목 안에는 한번 넣어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OE 솔루션, 지금 시장의 미국 향 수혜주를 찾는 것에 굉장히 분주한 상황인데 수급이 오랫동안 빈집이었던 만큼 유의미한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까지 잡아주셨고요. 목표가 14,000원 단기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열어볼게요. 신세계입니다. 이 종목도 바닥이 과연 어디일까?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종목인데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보죠. 첫 번째 키워드, 아쉬운 실적입니다. 결국 실적의 반등이 나와야 신세계 주가도 우상향 곡선을 그려줄 텐데 실적 어떻게 나왔나요? 네,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가 나쁠 거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죠. 후퇴실내 실적을 보고 면세 실적 안 좋을 거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시장이 더 충격을 받았던 것은 면세보다는 이쪽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날씨가 따뜻해서 일지도 모르겠지만 의류 쪽의 전반적인 매출이 크게 빠지면서 이게 수익성이 가장 좋은데 이게 빠지다 보니까 시장의 컨센서스의 무려 20%를 미달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수익성 좋은 산업이 망가졌다. 그게 기후 때문이든 아니면 내수경기 때문이든 어쨌든 의류 쪽의 산업이 전반적으로 부진에 빠진 게 가장 핵심 포인트. 그렇다면 겨울에 생각보다 춥다면 단전의 기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겨울 의류가 가장 가격이 비싸니까 그런데 과연 추울지는 우리가 미리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여러 가지 전망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 전망이 잘 안 맞아서 그래서 이런 날씨 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인다면 첫 번째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이것 때문에 실적이 많이 빠졌다? 그렇다면 날씨가 겨울에 정말 예상했던 것처럼 많이 추워지는지가 반등의 하나의 관건이 아닌가? 그렇다면 올해 12월 정도가 하나의 변곡점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겠죠. 올해 좀 춥다라고 하고 저도 좀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서 좀 춥기는 한데 과연 12월 달에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 키포인트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번엔 면세점인데 외국인들 방문은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면세점은 계속 부진한가 봐요. 외국인들의 2019년 대비 유입은 이미 최고치를 넘었고요. 중국인도 80% 정도 가까이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의 면세점 구매액을 보면 오히려 2019년도 비교했을 때는 레벨이 굉장히 낮죠. 오히려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2022년도 대비해서도 낮은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회복률, 그 다음에 여행객수 회복률에 비해서 면세점 회복률은 절반 조금 넘는 그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결국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예전처럼 단체 관광객이 와서 소위 면세점을 쓸어가는 그런 형태의 소비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면세점들끼리 더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수익성을 낮춰가면서까지 출혈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게 결국 실적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건 뭔가 반전의 확실한 계기 다시 단체 관광객이 들어온다든지 면세점을 꼭 이용할 만한 어떤 변곡점이 좀 주어져야 될 텐데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 더 변곡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도 신세계 실적, 면세 쪽에서는 스스로 경쟁을 좀 내려놓는 혹은 더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용 통제를 하는 그 두 가지 외에는 방법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호텔실라도 그렇고 신세계도 면세점 쪽에서는 최악의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둘이 모여서 뭔가 조금 의사타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더 이상의 출혈 경쟁은 자제하자 그렇다고 담합 영역을 하면 당연히 공정회로 가시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 둘이 지금 출혈 경쟁을 하는 것만 자제하는 것만으로도 일정 부분의 수익성은 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의 흐름은 좀 겨울쯤부터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호텔실라도 그렇고 신세계도 그렇고 면세점 쪽의 실적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타계책이 양사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에 대한 기대감 언급을 해주셨고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렇다면 4분기에는 반등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4분기 당장은 아마 힘들 거예요. 말씀드렸던 어떤 12월 달에 날씨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급격하게 날씨가 변한다든지 하면 그러면 의류 매출 정도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면세 쪽은 지금 비용을 줄이는 게 핵심이지 아마 매출을 늘리는 거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밸리에이션의 하락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요. 다만 0.3배, 0.2배에 근접하는 저 주가 하락의 강력한 하락은 최근에 새롭게 회장을 올라선 정유경 회장에게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CEO도 일단 레벨이 올라갔으니까 아마도 이것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주저하는 그런 얘기들도 아마 실적이 조금 개선되는 순간 더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보수적으로 봐서 한 0.4배 정도를 계산한 한 16만 원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제시하고 신세계가 정유경 회장을 중심으로 뭔가 다시 포트폴리오도 짜고 구조조정도 하고 새 전략을 내놓는다면 그때는 새 밸리에이션 평가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제한적인 반등의 수준을 열어두고 아마도 그 반등의 시기는 11월보다는 12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신세계 단기적인 목표가 16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지배구조 변경과 함께 또 다른 모멘텀이 포착이 된다면 언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잠금해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